오늘은 벤치프레스 싱글과 그리고 백오프를 클로즈 그립 벤치로 진행을 했습니다. 벤치프레스 싱글 같은 경우에 지난번 170보다 2kg 증량된 무게로 진행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지난번 벤치랑 큰 차이 없이 잘 밀린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무거운 무게에 대한 싱글에 대한 적응을 해서 제 기존 PR인 180 이상의 중량으로 벤치를 싱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제가 생각하기에도 아직 180 이상의 중량을 충분히 다룰 수 있을 것 같은데 싱글에 대한 적응이 잘 안되서 아직 180까지만 했었던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적응을 해서 180 이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스터 스트렝스님께서 원아렘을 할 때 웜업을 무게를 한 번에 많이 올려야 되는지 아니면은 천천히 올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습니다. 일단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운동 경험이 많지 않으시다면 웜업을 좀 더 세분화해서 진행하는 걸 추천을 합니다. 왜냐하면은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은 원아렘에 가까운 중량을 할 때 자세가 많이 무너지고 몸에 부담을 많이 느끼는데 한 번에 무게를 많이 올리게 된다면 부상의 위험도 커지고 자세도 내 테크닉도 내가 할 수 있는 테크닉도 제대로 발휘를 못하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원아렘을 할 때 좀 더 무게를 원아렘 가까운 무게 기존에 성공했던 무게를 겪으면서 자신감도 없고 이 정도 무게를 더 올려도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하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. 그리고 몸을 푸는 거는 이거는 사람마다 어느 정도 스타일들이 있습니다. 한 번에 꽤 많이 올라갔는데 그게 어떤 사람한테는 잘 맞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너무 한 번에 많이 올라가 버리면은 자세가 제대로 안 나옵니다. 그래서 꽤 세분화해서 하는데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 처음에 20-20 꽂고 그 다음 또 20-20 꽂아서 100을 만들고 그 다음에 130을 만들고 그 다음에 150을 만들고 그 다음에 170을 가고 190을 가고 이렇게 나만의 이런 무게가 있습니다. 내가 이 무게는 찢고 올라가는 이런 나만의 무게를 한 번 만들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. 이거는 운동 경험이 많이 필요한데 내가 몇 킬로를 찍고 올라갔을 때 컨디션이 좋은지 그리고 평소에 운동을 해보면은 느끼는 게 있을 겁니다. 벤치프레스를 저 같은 경우에는 첫 세트가 140으로 5번씩 하는 첫 세트가 가장 무겁습니다. 그래서 몸을 풀 때도 130이나 140으로 일부러 3번 정도는 합니다. 그래서 그 다음에 더 가벼워지는 걸 느껴서 이렇게 나만의 내 몸의 특징 내가 어떻게 했을 때 몸이 더 잘 풀리고 그 다음 세트가 더 가벼워지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면서 경험을 많이 쌓으면서 하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. 만약에 이런 고민이 없이 경험이 없이 너무 원활에만 쫓다 보면은 다치기 쉬울 겁니다. 보상보다는 운동을 계속 즐기는 게 중요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몸 푸는 방법들을 한번 잘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이디 G그라인딩님께서 볼도 그립을 어떻게 잡는지 한번 보여달라고 하셔서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바벨을 잡고 내외전을 한 다음에 바벨을 살짝 밀어봅니다. 이때 밀면서 내 손꿈치에 걸리는 부위가 있습니다. 이거는 많은 경험이 필요한데 그 상태에서 손가락을 그대로 바벨을 눌러줍니다. 저도 예전에는 내외전을 하고 바벨을 강하게 움켜줬는데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결국에는 바벨이 손목에서 돌게 됩니다. 그래서 내외전을 하고 그 다음에 바벨을 그대로 손가락으로 눌러줍니다. 이렇게 물어준다 해서 볼도 그립이라고 많이들 합니다. 저 같은 경우에 손바닥에 이 볼도 그립 자국으로 구둔살이 배겼는데 많이 해보시다 보면은 이 전환 위에 바벨이 얹어지는 느낌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. 제가 많이 설명하는 방법은 이 느낌이 뭔지 설명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 평행봉을 할 때 다들 손목이 안 아프실 겁니다. 평행봉을 할 때 보면은 자연스럽게 내외전을 해서 전환의 이 전환 뼈 위에 평행봉 봉이 닿게 됩니다. 벤치프레스도 똑같이 평행봉처럼 잡는데 누워서 내 몸에 이 수직으로 이 가로로 가로질리는 발을 잡는 겁니다. 처음에는 굉장히 불안정해 보이는데 이걸 하시면은 다음에 프레스를 할 때 다른 그립은 절대 못 쓰실 겁니다. 오버헤드 프레스 할 때도 벤치프레스 할 때도 손목의 안정성이 완전 차이 나고 모먼트함이 줄어서 더 무거운 무게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제가 벤치프레스 싱글이나 프레스 싱글을 할 때 보면은 손목 보호대를 착용하지 않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. 저도 예전에 대회전을 해서 강하게 꽉 쥐었을 때는 SBD나 이런 크리오로지 이런 손목 보호대를 강하게 잡고서 운동을 했는데 전혀 불도 그립을 한 이유로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안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집에 오는 길에 이렇게 야외에서 풀업을 해봤는데 역시 야외에서 햇볕 좋은 데서 운동을 하니까 정말 엔돌핀도 더 나오고 그리고 행복감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 제가 기회가 된다면 픽업트럭을 구매를 해서 야외에서 스쿼트나 오버헤드 프레스를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.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